이번 연도 초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몸이 되게 하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감정의 기복도 너무 심했었고 당시에는 지금도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때가 이제 이상하게 좀 많이 힘들었던 때였어가지고 안 좋은 시도도 많이 했었고 원래는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되게 안 좋은 꿈들을 많이 꾸면서 안 좋은 행동들?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해야 한 게 그 전 집이 처음이었었는데 꿈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침대 밑에 앉아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열린 방면 틈으로 오색천이 방방방방 뛰고 있는 꿈이라던가 이런 꿈을 꾸다가 하루는 밖에서 이제 제 중학교 동창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너가 여기 있어 이랬더니 나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해서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당황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조금 열렸는데 문틈 사이로 제 중학교 동창 얼굴이 이렇게 쑥 이렇게 나오면서 나 들어가면 안 돼? 나 들어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문이 열렸어요. 열리면서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우르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벽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꿈에서 막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막 이랬는데 아무도 제 말은 안 듣고 벽만 깨고 있길래? 그러면서 꿈에서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이제 천장에서 어떤 여자가 저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와 나 내가 그거 때문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너무 놀라서 꿈속에서 꿈을 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딱 깨고 나서 그 시즌에 제가 손목을 많이 걷어요. 이게 뭐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다가 그 꿈 꾸고 한 일주일이 안 돼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는 이 집이 너무 좋거든요. 예쁘게도 잘 해놓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근데 안 좋은 기운들이 제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뭔가 신청하고 나서고 막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너무 싫어해서 안 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너무 신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꿈짜리도 사납고 이러니까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자 저기다가 걸어놨습니다. 지금 방울이 원래 저렇게 엉켜있지가 않은데 뭔가 저게도 느낌이 있네. 일부러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때? 너네는 캔방하고 왔잖아? 확실히 와보니까 형. 되게 아까 들어왔을 때만 했을 때는 되게 따뜻하고 고급적이어서 느껴졌거든요. 근데 불 그 조명차인 거일 수도 있는데 조명을 끄니까. 캔방이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캔방 때 되게 따뜻하다고 잘 꾸몄다고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왔는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게 차갑고 뭔가 그래요. 솔직히 저는 제 보좌님이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게 너무 보입니다. 아닌 것 같다. 아니다.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눈을 봤을 때는 너무 조용하다고 물어봤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게 너무 보였고요. 원래 조금 조용하신 성격이죠. 저요? 뭔가 엄청 다운돼 보이셔서. 오늘은 좀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뭔가 표정도 그렇고 뭔가 힘이 엄청 없어 보이시길래. 요즘 좀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방울을 걸어놓은 이유는? 저게요. 그거래요. 일단 오색실에다가 제가 방울을 좀 한 10개 가량 엮어놨는데 일단 오색실 같은 경우는 이제 쌤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다 사용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결계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나간 건 아니고 혹시나 문 앞쪽에서 뭔가 들어오거나 나가려고 했을 때 혹시 저 방울이 울릴까 해서 방울을 달아서 오색실에 연결해서 제보자님이 나가고 문 앞에다 달아 놨습니다. 새로운 헌팅할 때 저게 혹시 될까? 라는 약간 시도죠. 어찌 보면은 뭐 따로 제가 쌤들을 따라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저거는 뭐 봉이다 보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요. 그거는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온 이유는 제대로 바로 잡고 굉장히 멘탈적으로도 많이 깨져보여요. 지금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저는 말을 줄이지 않을 거예요. 있는 거 있는 대로 말할 거고 아닌 거 아닌 대로 말할 거고 제보자님이랑 애초에 오기 전에 미리 말을 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끊을... 으악! 으악! ㅅㄹ!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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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거야? 야 나 손... 어머! 손 다 끼쳤어. 어! 나 심장 너무 빨리 뛰어. 어! 잠깐만 나 진짜... 나 다리까지 손을 낳아놨어. 이게 된다고? 더 웃긴 거는 이게 떨어지는 힘이 있으면 왼쪽부터 떨어져야 되거든? 형이 말하는 결계라고 치면 결계를 무너뜨리는 거 같은 느낌이야. 어! 그냥 밑단 거? 네. 아니 시작부터 미쳤냐고.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걸 제가 하려고 오늘 시도를 한 거거든요. 방울 절대 안 울리지. 뭐 귀신이 지나간다 한들. 일단 떨어지는데 다시 고정 좀 해줘. 부겨붙이기야. 이거 다 위에다가. 자 다시. 불안해. 저 뒤에 서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저게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렇게 흔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암튼 오늘은 저희는 해결하러 왔지. 여기 와서 쇼를 하러 온 거는 아닙니다. 어. 제대로 된 거 있는 거 잡고 없으면 없는 거고. 있는 거 있는 대로 헌팅하고.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다 끊고. 이렇게 제우자님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제우자님한테도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좀 끊을 건 끊자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헌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방 전체를 좀 싹 둘러보고. 포인트 지점을 나눠서. 헌팅을 진행을 하고. 전자기장이 흐르는지. 그리고 뭐가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지. 자 그것 또한.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고. 만들어내지 않게. 어이씨. 어이씨.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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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번에 반대가 떨어졌는데. 오른쪽 제대로 붙이면 왼쪽 해줄게 이거야. 저거를 어떻게 붙여야 하냐. 그냥 놔두자. 어 놔둬보자. 다시 붙여봤자 또 떨어지는 것 같아. 무거워서 떨어지면 양쪽이 다 떨어져야지. 그치. 번갈아 가면서 그러잖아 지금. 저건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집에 대해서도 역사가 좀 있더라고. 내용이. 살던 분이 있었고. 제우자님은 약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끌리듯이 여길 왔더라. 맞아요. 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계약이 되고. 집이 나가고. 들어오게 됐고. 딱 시기가 좋게 맞물리고. 여기 살던 친구가. 갑자기 집을 빼고. 그리고 저는 원래 살던 집이. 여기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기 아래. 그래서. 복비를 제가 주고. 서라도 당장 이사를 가겠다는. 어떤 신호탄이 된 거예요. 집을 3일 만에 빼고. 집을 내놨는데. 바로 또 나가길래. 와. 여기서 막. 여기에는 전에 살던 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저희 캔방 때 얘기했었던 게 있잖아요. 아끼는 동생분.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있어요. 원래는. 본가에 있는 줄 알고. 어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본가를 싹싹 뒤졌는데. 안 나와서. 없네. 이랬는데. 제가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물건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거를 한동안 착용하기도 했었고. 그 친구. 가고 나서도. 근데 제가 잃어버린 줄 알고. 새까맣게 입고 있었는데. 되게 문득. 어? 이 집에 어딘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너무 쉽게. 툭 하고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혹시? 안경이에요. 혹시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다른 분 거 물건도 여기 혹시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집에는 지금. 원래 이 집에 오래 살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물건들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물건도 남아있고. 여기 집주인분의 물건도 여기 있고. 많은 분들이 들어있잖아. 자 한번 쑥 둘러서. 전자기장이 어디로 흐른지부터 확인을 하고. 포인트 지점을 잡고. 한번 헌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보자님이 좀 많이 있는 곳에서. 한번 테스트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곳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힘들 때. 집에서도 한 공간 있지 않냐? 침대가 아니라. 소파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고뇌에 빠지거나. 우는 장소가 있지 않냐? 그 말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나는 그냥 무조건적일 것 같아. 무조건. 네 여기. 한번 싹 돌아보자. 되게 출처를 알지 못할 것 같은. 물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 그 따뜻한 조명을 싹 꺼버리니까. 집이 엄청 차갑다. 어? 형님 떨어진다. 아니. 내가 이미 화면을 돌렸을 때. 찍 하고 당겼어 아래로. 무조야 진짜 거짓말. 뭐 뜨냐면. 콩 손이 있으면. 테이프를 이렇게. 쫙쫙 당기는 거 있잖아. 제가 떼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닦아줬다니까. 이렇게 다 찍었어. 그리고 방 쪽에서 이렇게. 떼고 바로 들어간 거야 형. 어. 아니 근데 이거는. 땡겼어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딴 거 별것도 아니야 이거야? 아 잠깐만. 야 이거. 비상임이라니? 비상인데. 비상이라고? 저게 쌤들이 쓰면 결계야. 그렇지. 근데 그 결계를 그냥 부신다고? 저걸 안다고? 부실 줄을? 이거를 무시할 수 있다. 부실 줄 안다. 이걸 해체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결계라는 걸. 아는 것도 웃긴 거잖아 형님.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일부러 만들어 온 거야. 미쳤네. 어떡하지? 그냥 갈까? 가자고?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뭔가 형님. EEMF가 무의미해지는 거야. 셋 다 고터 켜. 셋 다 고터 켜서 이렇게 올려놔. 올려놓고. 플라즈마 센터에 깔고. 입구에서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아야 되니까. 입구에 초코파이 하나 깔고. 여기다 넣겠습니다. 어 현관에 깔아 그냥. 자 플라즈마까지. 깔았습니다. 전투. 전투. 안녕하세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조심하세요. 뭐를요? 온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 진짜. 무슨 일이에요? 뭐야. 한 바퀴 돌아서 또 온다고? 우와. 어? 다시 돌아서. 재고자님 양방. 아까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치?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났네? 네. 여기서 떨어지고. 이쪽으로 들어갔고. 보자 안쪽에 한 번. 재고자님 양방. 전자기장 돌아? 여기서 아까. 잠깐 침바했어 침바. 네. 오른쪽에. 아까 트였었을 때 아까. 침대. 침대. 형. 내가 방금 이제 말렸다는 거냐면은. 전자기장 안 돌진 않았어. 근데 삑삑에 올릴 정도까지는. 수치가 올라갔었던 유일한 위치가. 요 침대야. 나는 떠난다. 평화롭게 쉬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거짓말 지지 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뭐야 자꾸 간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꾸 간다 간다 하네. 저 지금 간다요. 아까 쳤었던 아이가 여기거든. 예.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대답하네. 오. 형님 천장 이렇게 손으로 뻥 치는 소리 아니야 이거. 이런 거 비슷했는데 소리가. 바로 위에서 났는데. 위에서 났는데 근데 이 소리가. 오케이 쭉 돌아보자.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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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라. 이 방이 되게 약간 골동품이 있는 그런 방 같은 느낌이 들어 되게. 되게 옛날 저거잖아. 여기 형님 그 재보자님 생각하는 거 확실합니다 형님. 그치 여기. 어 야 잠깐만. 오. 아래에 내려봐. 섬을라. 울다. 여기서 울고 있어요. 거울로 쭉 가볼래? 거울 쪽으로. 오. 아 깜짝이야. 야 딱 여기서만 튀네?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럴 때. 그치. 그쵸 형님. 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올려놓고. 무슨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 가보자. 저기 뭐 창고냐? 저기 이제 고양이들 가. 로건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튀었어 방금. 세컨. 살짝씩 튀는 거네 지금. 여기 그냥 제보자님이 창고식으로 쓰고 고양이들 그거 하나보다. 근데 왜 이 방에도 기운. 오. 어. 깜짝아. 되게 이상하게 뜨지 않아 지금 EPO들이. 이게 패턴이 이상해요 형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요. 어. P. 이쪽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어?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고정? 아까하고 튀는 게 달라졌어. 우리가 하는 걸 압니까? 와. 살인. 살인. 야 우리가 하는 걸 다 아는 거 같지 않나? 우리가 자기네를 쓰려고 왔다는 걸 아는 듯이 살인이란다는 거 같네. 뭔가 좀 갖고 나오는 느낌인데. 나타나줘. 오케이. 나타나줄게. 빡.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정말 당당하네. 자신만만해. 뭐 줄 건데 이러는 거 지금. 어. 아 좀 화가 많이 난다 여기. 어. 근데 이때까지 형님 갔던 데 중에서가 느낌이 좀 다르긴 해. 어.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여기 살인 사례가 계속 나와? 지금. 겁나 열 봐도 나는 지금. 이게 뭔가 갖고 놀림 당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이 집에 있거든요. 뭐 하나? 제가 방금 무스 여기 들어갔을 때에도. 카메라는 여긴 안 비쳤지만. 내가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까 저 방으로 떨어진 저 라인이랑. 여기 오른쪽이 제보자님 방인데. 지금 그쪽 라인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기 아까. 같이 가. 같이 가. 자기장 있었던 곳이랑. 같이 가. 사례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용들이. 이쪽 나오세요. 지금 열받게 하지 말고. 이거. 향 냄새 안 나냐 지금? 이리 와봐. 나 있는데 와봐. 안 나? 나. 나지? 형 근데 이거는 저거 스틱 냄새가 아닌데. 우리 향 냄새인데? 우리 향 냄새인데. 그 쌤들이 피는 향? 야 향 냄새가 더 진해진다? 그니까. 내가 함께 있어. 이거 봐. 지금 내용들이. 같이 가. 함께 하자. 함께 있어. 뭔가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야. 그거 아니면 죽일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진짜. 향 냄새 진짜. 머리 아픈데? 선택해 이거네. 나랑 죽을래. 나랑 같이 있으려네. 나와 함께 있어. 우와. 아. 야 근데 이거 울릴 때 순간 뒤에서 삐빅 소리 났거든? 났어요. 네. 가야 해요. 가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왜 여기서만 향 냄새가 나고 지금 여기랑 자기장 쪽만 들어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지? 다시 가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오세요. 거기로 가. 어. 형반쪽으로 가. 여기로 들어왔어. 이리 와. 야 나와. X같은 새끼야. 존나 왜소하게 생겨가지고 이 X가 이거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존나.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의 오른쪽에. 여우양 들어오지 말고 형님 오른쪽. 거기도 거울이 있네? 아니 여기로 들어왔다가 내가 정확히 봤거든? 여기 앞에서 이쪽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너. 쑥 들어와서 내가 따라 들어와서 개빡쳐서 이쪽을 비추고 있었잖아? 이쪽을 비출 땐 이미 저쪽이야. 자개장. 뭐? 혹시 저 장롱 쪽은 아니겠지? 어 맞아. 이쪽으로 다시. 왜냐면은. 아까 제보자님이 저기서 그 분 물건을 꺼내주셨거든. 어? 이거를 저기서 꺼내주셨어. 저기서 꺼내주셨어. 그 분의 그거. 안경? 네. 나와. 나오세요. 아 그렇게 대범하게 움직이면서 뭘 자꾸 숨을라고 하고 앉아있어. X같이. 초코파야 옮겨라. 저쪽 자개장방으로. 자개장방에 하나 깔고 형 거 하나 여기 깔아오죠. 화가 너무 나서요. 아니 대범하게 행동하면서 이 새끼들이 피해 다니는 것처럼 사람 갖고 놀잖아. 귀신새끼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어디. 뭐 왜야 왜는. 일로와. 나와봐. 난 무당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와보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개소리야.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왜 있을까. 누군가가 한이 맺혔거나. 안 놔주거나. 제보자님은 왜 자꾸 자기를 안 좋은 시도를 하면서 학교를 했을까. 야 힘줄까지 끊었대. 본인이. 그거 쉽지 않은 거야. 그 순간 목까지 끓으라고 그랬어. 목까지 끓으라고 그랬어. 목까지 끓으면 제보자님 이 세상에 없어. 순간적으로 확 돌잖아 지금. 네. 하루는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 한 명이 좀 말을 되게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먼저 하기는 싫은데.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한 말을. 저한테 되게 안 좋게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술만 마시지 않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장례식 꾸리려고. 그 얘기를 너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러면서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잘 해결해 보고 저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가 또 막 치솟는 거예요. 치솟다니. 제가 제 힘줄을 끊었어요. 힘줄을 끊었다고? 네. 어디 힘줄이에요? 여기요. 그 순간 뭔가 갑자기 막 울어통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순간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목을 제가 이렇게 탁 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내려놓고 정리하고 병원 가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상황을 마무리를 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제가 그렇게까지 뭔가 어떤 행동이 지나지는 않는데. 갑자기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목을 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초점은 그 친구분을 두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헌팅 내용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리얼로 다 장비를 깔고 헌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다 초점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더라면. 무엇이. 뭘 원해서. 제호자님한테. 야 가봐. 왔습니다. 뭐. 왔어요. 왜요. 야 안녕하세요. 왔는데 뭐. 이야기해봐. 왔어요. 얘기하세요. 자꾸 왜 오락을 하면서 웜한 사람을 자꾸 따연하게 하고 있어. 제호자님. 제호자님. 거울 많이 보세요. 혹시 니가. 뭐야. 왜 니가 대답을 해. 거울 많이 보면서 혼잣말 하세요. 제호자님. 멍 때리기는 해요. 보면서. 혼잣말을 보다는 멍 때리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앉으면 거울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방에서만 나는 피 비린내 같은 게 너무 나거든. 야 봐봐. 여기 앉잖아. 두 군데 앉아도 다 보여. 봐봐. 여기 앉아도. 정확히 보이지. 앉아봐. 앉아도 니 등이랑 완전히 다 보이지. 저기 안방 가봐. 안방에도 거울 있지. 네. 이 거울도 어찌 됐던 제호자님이. 일어나면 무조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곳이야. 거기서. 고박 준비해라. 그 방에서. 나는 남고 싶다. 남고 싶고. 데리고 갈라 그러고. 같이 갈라 그러고. 갇혔다고 구라치고 있고. 무당이 쓰는 방법 다 알고 있고. 뭐 어쩌라는 건데. 뭐 하는 새끼인데. 그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가지 마라. 가지마. 안녕하세요. 어디야. 어디야.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죠. 앉으세요. 두방. 당신이 이 집에 사는 여자와 함께 있을 바랍니까. 이 집에 사는 여자를 원하세요. 고추가 대답한다. 네요. 야. 루스 뒤쪽으로 움직인다. 저 창문 라인 통해서. 자개장 방으로 오세요. 거기 있습니다. 아니. 루스 뒤쪽으로 뭐 와. 누구예요. 오. 에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에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키가 무수보다 세 것 같은데. 짱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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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랄. 어우 지랄. 어우 지랄. 죽인다. 고추가 미쳤네. 어. 지갑 빡쳐봤자. 뭐야. 무수야 잠깐만 꺼봐. 교대요. 어. 저거 뭐야 부처님 머리는? 교살. 교살. 되게 뭔가 섬뜩하네요. 머리만 띡 있으니까. 오케이. 카누아 보자. 정신의 앞에. 정신의 앞에. 어디서 왔어요? 따라왔어요? 아니면. 오라고 하던가요? 하면 내라고 했어. 따라왔다고? 뒤에. 뒤에. 너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구바치는 거 보세요. 야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데 뒤에 있잖아. 이 새끼 다 구라야 지금. 누군가가 너를 원하는 거야. 너를 안 놔줘. 네가 안 가는 거야. 나는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대. 불어치고 있네. 야 네가 여기 있다고 넌 뭔가가 되지 못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왜 있어. 원하는 게 뭐야. 너 살아 생전에 직업이 뭐였어. 택배가 없잖아. 택배가 없잖아. 택배가 없잖아. 택배가 없잖아. 너 앞에 있는 저 사람 보여? 형이. 어. 저 사람 뭐였을 때 여우 이랬대. 여자 목소리 나잖아. 여우. 여우. 어. 이렇게 했잖아. 근데 얘 지금 구라핑 쩔어. 간보고 살짝 지금. 좀 행동이 이상하다. 일단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느낌인 거고. 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아니 나 보이냐 하니까 여우라 그런다고? 여기는 녹음을 때려 봐야 되겠다. 동시에 녹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켜. 여기서 한 명이 질문을 하고. 한 명은 동시에 안방을 들어가서. 들고 있는 거야. 카노가 안방 들어가고. 무스가 자개장 안방 들어가. 동시에 켜고. 1분 가량 녹음을 하는데. 처음엔 무스만 질문해. 그리고 한쪽은 그냥 들고 있는 거야. 한 번은 이제. 카노가 질문을 하는 거고. 한쪽은 그냥 들고만 있는 거고. 1분 1분씩. 이어서 총 2분이다. 자 이번에 녹음만 되면은. 뒤에 59번. 누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여기 왜 있으시죠? 당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당신은 이 집에 사는 여성분을 원하시나요? 당신은 이 집에 사는 여성분과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당신은 원하시는 게 뭐죠?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여성분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죽으셨나요? 오케이. 들어보자. 자 여기서 같이 들어볼게요. 친구라고 나왔다고? 중간에 그 말 한 거 같은데. 한 번 더 들어 볼게요. 네. 어떻게 가장 잘 기억하는지? 여기서 약간 흔적이라고 얘기해. 그니까. 흔적 크는데. 흔적 크는데. 오늘 너는 왜 이렇게 소름 돋냐고 있어. 이게. 이거 너무 할때 가별 수 있었지요? 이 씻고 있었었죠? 어 가만히 앉아 있어. 틀어볼게요. 일단 확인. 안녕하세요. 당신은 여기 메이스시죠? 당신은 이 집에 사는 여성분들 모르시나요? 당신은 이 집에 사는 여성분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더 무서우셨습니까? 당신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죽으셨나요? 무스 녹음기에는 쓰는 소리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남겼네. 자 그러면 고박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화장실을 부르던 우측에서 제 것만 킬게요. 이거 안방에서 해볼게요. 파란쌤 부른다니까. 파란쌤 부른다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절이래. 들었어요 형님. 절. 당신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 양이 없나요? 요즘 사주가. 요즘 사주가라고 했어. 어. 혹시 우리를 아십니까? 네. 야 불 좀 잡아 봐봐. 나 눈이 왜 이렇게 따갑냐? 나 왼쪽 눈 좀 봐봐. 아 눈이 왜 이렇게 따갑냐? 조금 충절됐긴 했어 밑에 눈이. 형님 근데 계속 만지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따갑지? 만지면 더 심해진다니까. 야 이거 뭐 더 해봐야 뭐 답이 있냐? 쓰시만 해서. 아 너무 따갑어 지금. 그러면 무슨 너가 재호랑 화련쌤 보내고 네가 차에서 녹화번 잡고 있어. 교대를 해. 아 일단 이거 뭐 말할 게 진짜 애매한 거 같아요. 화련쌤 보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는 거 같아. 지금 뭐 하다가 돌아다니긴 하는데 확정은 못 찍겠네.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 겁나 대범하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쳐내고. 저 뭐 떨어뜨리고 하더니만. 나중에서는. 아 제대로 모습을 안 보여요. 일단 남자 한 위. 키는 무스보다 살짝 큰 정도? 크지도 않나 그렇게. 아 뭐 나는 뭐 대범하게 나와서 뭔가를 할 줄 알았더니만. 뭐 장난질 치면서. 약간 갖고 노는 거 같아. 그래서 더 짜증납니다. 예. 우리가 하는 걸 다 아는 느낌이야 모든 거를. 꼭 좀 소음할게요. tots개도 этот지는 모모가 셔츠KO. 나도 부끄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